자 반갑습니다. 재경관리사 재무회계를 강의하게 된 원강진 세무사입니다. 2013년도 우리 3.1회계보인에서 나온 교재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 2013년도에는 내용들이 약간 좀 개정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마도 시험과 관련해서는 종업원 급여 파트가 예전하고 좀 다르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체크하시고 나머지들은 좀 소소하게 조금씩 바뀐 게 있는데 그 교재 통해서 제가 이제 그 파트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아무튼 크게 이렇게 뭐 확 바뀌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그 약간의 좀 개정사항들이 있어요. 용어라든지 그런 것이 그래서 그거는 해당 파트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뭐 늘상 그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뭐 하는 얘기지만은 이 시험에 대한 어떤 개요 자체는 이 한국지대 국제회계기준 우리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이다. 이걸 시험범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과목을 동시에 그 시험이 치러지고 이 과목당 그 사지선다형으로 객관식으로 이제 40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객관식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안심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 70점 이상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28문제 이상을 맞춰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평균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목당 70점 이상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만만치가 않은 시험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재무에게가 뭐 40점 맞았더라도 다른 거에서 100점 맞았다. 이렇게 그 하게 되면은 평균으로 하면은 합격이지만은 그 이 시험을 시험으로 봐서는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과목이 다 70점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뭐 동시에 150분이 이제 그 주어지죠. 이게 120문제란 말이에요. 세 과목 합쳐가지고 그래서 그 150분 동안에 120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 내용인데 사실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1분이 아니라 뭐 10분 걸리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칫하다가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안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 일단은 이제 제가 맡은 것은 이제 재무회계니까 재무회계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하실 때 이게 좀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통해서 그 강의를 수강하다 보니까 아 이게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서 어떻게 이제 또는 직장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그 이 계획을 잘 세워서 자 이 동영상을 잘 그 들으셔야 돼요. 이 경청을 하셔야 되고 집중해서 집중해서 이제 그 강의를 수강해야 되겠다. 강의 수강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강의를 반복해서 듣는 것은 별로 그렇게 추천해 주고 싶은 방법은 아니에요. 처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것을 좀 알았다면은 복습을 통해 가지고 그 이 서브노트 있죠. 서브노트를 좀 이렇게 만드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 이 방법대로 해가지고 서브노트를 만드시면은 이제 이것이 굉장한 효과를 발휘한다. 나중에 가서.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자 이러려면은 굉장히 그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 통제력이 있어야 돼요. 통제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제력도 있어야 되고 의지도 있어야 돼요. 의지도. 이렇게. 그래서 그 내가 동영상으로 들을 때는 보통 보면 틀어놓고 자꾸 딴 데 신경 쓴단 말이에요. 거기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좀 잘 그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려면은 어떤 그 합격에 대한 합격에 대한 어떤 이 강한 의지가 있어야죠. 합격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목표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냥 한번 공부해 볼까.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 낭비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차피 자격증 시험이니까 자격증을 따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식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고 이제 뭐 사회생활이 좀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참 공부를 끝까지 하기가 참 어려운데 한번 합격하자라는 어떤 그런 목표식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합격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희열이 없어요. 이게 또. 그래서 이제 그냥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합격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합격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기쁘거나 물론 이제 합격했으니까 기쁘겠지만은 이런 어떤 이 계획을 짜서 꼭 합격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공부했을 때 합격하는 거하고 또 틀려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렇게 좀 보시고 자 구체적으로는 회계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연습장에다가 이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계산기를 직접 이건 이제 다 직접 연습장에 풀고 계산기 두드리셔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계산 문제도 눈으로 그냥 아 이해하는 식으로 그냥 풀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회계는 반드시 손에 익히고 머리에 익히고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지 그 눈으로 익히는 것은 절대 시험장에서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회계 공부 절대 눈으로만 하지 말라. 손으로 하시고 머리로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머리로 한다는 얘기는 눈으로 보고 지나간 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그것이 머릿속에서 처리가 돼야 돼요. 처리가. 처리가 돼서 암기가 돼야 이렇게 자기가 되는 거지 눈으로 봤다고 해서 절대 공부가 된 게 아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들었다고 해서 절대 공부가 된 게 아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아 동영상 다 잊어버려요. 아마 제 얼굴도 잊어버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그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아 이 며칠 못 간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자 공부 반복한다. 자 반복한다는 얘기는 이거 복습을 꼭 해주시라. 복습을. 자 그리고 이 반복하실 때 매일 매번 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중점을 둬가지고 좀 공부를 하시라. 아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왜냐하면 이게 시험 닥쳐가지고 일주일 남겨놓고 하겠다. 그러면 본인도 스트레스고 본인도 스트레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이 있어가지고 붙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시험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합격이 최종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뭐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건 부차적인 건데 결국은 그 부차적인 것이 이루어지려면 꾸준히 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물론 이제 단순히 합격만을 위해서 뭐 벼락치게 해가지고 해서 시험장에서 그게 다 기억나더라. 그러면 뭐 그 이 어떻게 보면은 합격을 위한 그것은 달성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합격은 했지만 아 금방 또 사라져버려요. 그게 머릿속에 있던 것이. 그래서 꾸준히 해야 여러분들께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께.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물론 이제 최종 목표가 합격이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이 회계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꾸준히 하셔야 된다. 자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일단은 시험은 시험이에요. 무조건 합격을 위한 어떤 그런 전략을 짜셔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위한 공부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너무 이 시험 일자를 남겨놓고 너무 지엽적인 것들. 너무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식의 공부는 합격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나 이런 것은 그 이후에 해결해도 돼요. 너무 이제 지엽적인 것은 하지 마시라. 제가 강의하더라도 너무 지엽적인 것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그런 너무 지엽적인 것에 대해서 왜 설문을 안 하냐. 저는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어떤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해야 되는 어떤 이런 강의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있는 것을 다 읽어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그런 강의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강의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줘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전체적인 체계를 잡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지. 그게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또 공부도 그렇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요. 그건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하는 방법이고 이제 강의 들을 때는 회계가 어떤 것이고 안내, 안내해 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뭐 이 정도만 하시고요. 너무 많은 것을 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마다 공부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만 좀 지켜주자라는 얘기죠. 자 이제 재무액의 파트인데 21페이지부터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2012년도 판하고 그렇게 많이 틀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거의 같아요. 간혹 가다가 이제 용어들 약간씩 개정된 내용으로는 그 해당 그 내용에서 한번 보기로 하고 자 21페이지 이제 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죠. 자 거기 그 21페이지에 보면은 재무보고와 국제외계 기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어떤 재무적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것이 이제 재무보고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재무제표인 것이고 근데 자 그거와 우리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IFRS 즉 국제외계 기준이죠. 자 그것 간의 어떤 그 관계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어떤 재무적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어떤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준이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나라 기준소가 있었어요. 근데 자 그것이 보통 그 이 내용들을 보면 미국 회의 기준을 좀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자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미국의 어떤 분식회계 그래서 미국의 그 기업회계 기준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유럽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우리 전 세계에서 120개 넘는 나라들이 공통으로 쓰고 있는 자 국제회계 기준의 어떤 도입 필요성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기업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만 기업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또 외국에 있는 기업들은 또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즉 글로벌한 어떤 국가 간의 어떤 교류가 활발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어떤 기준소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었는데 아니 외국의 기업들이나 외국의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그 기업회계에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만든 기업회계 기준 가지고 만든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리고 못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그래서 이제 이 국제회계 기준 즉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쓰이고 있는 그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더 대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조기에 IFRS를 도입했고 2011년부터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기업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어떤 2011년부터 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해라. 이런 식으로 도입 과정이 흘러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회계가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 회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유용한 재무죠. 이것은 돈으로 환산하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어떤 목적이에요. 회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체 즉 여기서는 기업이라고 해요. 기업의 어떤 정보를 기업이라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기업의 이런 재무적 정보 자 이 재무적 정보를 자 회계정보 이용자들 자 이렇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회계라고 한다. 자 여기 기업의 어떤 이런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 자 이거를 회계라고 해요. 회계 자 특히 재무회계다. 자 누구한테 제공하는 것? 다수. 이 다수의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이 제공하는 것을 재무회계라고 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자 기업의 어떤 그 활동들을 이렇게 식별하고 자 측정해가지고 그걸 잘 정리해서 통일된 서식에 의해서 전달한다. 이거죠. 자 통일된 서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재무제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되어 있다. 자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이제 통일된 서식인데 그것이 그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 정해져 있는 어떤 형식에 의해서 전달해라. 그것이 이제 이 외관법에 의해서 자 만들어진 이 기업의 기준 자 기업에게 기준에 따라 기준에 따라 작성하게 돼 있다. 작성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다수의 정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정보 이용자들의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재무제표는 회사가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돼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의해서 작성되지 않은 것은 유용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분식회계라고 불러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되지 않고 수익을 과대 계산하고 비용을 과소 계산하고 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 분식회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작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감사하는 것이 이제 우리 공인회계사가 하는 역할이죠. 이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재무적 정보라고 해서 이제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우리 기업 내부에는 이 경영자라고 있어요. 경영자. 경영자가 있죠. 자 이 경영자는 기업 내부에서 무엇을 하냐면 그 기업의 어떤 제품에 대한 정보 상품에 대한 정보 즉 원가 정보죠. 원가 정보. 이 경영자가 어떤 그 기업에 대한 이 원가 정보를 생산해내요. 원가 정보 생산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러한 원가 정보를 경영자가 재무회계 쪽 재무회계 영역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게 있어요. 누구한테?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이렇게. 자 그게 뭐냐면 바로 BS에다가 제공하는 것은 이 재고 자산에 대한 정보고요. 자 우리 그리고 자 포괄 손익계산서 자 포괄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중에 일부인데 포괄 손익계산서에는 매출 원가 정보를 알려준다. 이거죠. 자 이렇게. 자 원가 정보를 생산해서 재무회계 영역으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더라.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든 이 원가 정보를 가지고 이 경영자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 바로 우리 예산을 짜고요. 우리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원가를 또 통제하고요. 원가를 통제하고. 여러가지 그런 의사결정들을 한다. 이거죠. 자 의사결정들을 한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원가 정보를 이러이러 이러한 일들을 의사결정에 활용한다. 이거죠. 활용한다. 자 그래서 여기 원가 정보를 생산할 때는 그걸 보고 우리가 원가 회계라고 부르고 자 그 다음에 그러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관리 회계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이것과 이것의 구분은 우리 현재 우리 회계 쪽에서는 구분하지 않아요. 다 합쳐서 원가 관리 회계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용되고 이러는 것은 어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 강제력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이런 어떤 의사결정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 정보들은 얼마든지 경영자가 알아먹을 수 있게 가공하면 되죠. 여기처럼 다수의 정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소에 의해서 작성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회계정보 이용자 중에서 아 우리 누가 있냐면 정부가 있어요. 정부가 있는데 자 정부는 이 기업을 제재할 거냐 아니면 이 기업을 지원해 줄 거냐 자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 세금은 얼마를 우리가 징수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이 회계정보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 의사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의사결정에 이제 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목적은 이 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부는 이러이러한 의사결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그중에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세금은 정부에서 마음대로 이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법에다가 즉 이게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가지고 자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자 여기다가 세법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놨다. 그래서 세법에 따라서 세무 세금을 계산한다. 자 그걸 보고 우리는 세무회계다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여러분들 그 시험이 있잖아요. 이것이 재무회계와 여기 원가 관리회계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무회계 이렇게 세 과목이 여러분들 시험법이다. 그래서 이 격리 직원으로서 갖춰야 될 거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원가 정보와 그것이 외부에 공시할 때 이러한 이 재무회계 영역 그리고 그렇게 제공된 정보가 세법상 세금 계산할 때 어떻게 바뀌느냐 그런 세무회계죠. 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우리 그 재경관리사가 자 그래서 이제 그 이 회계 시험에서는 그래도 가장 상위에 있는 시험이다. 이것이 재경관리사가 그렇게 보시고 자 거기 그 21페이지 보면은 자 두 번째 문단에 종업원 자 이 사람들이죠. 회계정보 이용자들 종업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주주도 있고요.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채권자도 있고 그 다음 문단에 보면 경영자도 있고 자 이렇게 그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이제 있어요. 여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왜 이런 회계정보를 원해요? 다 의사결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결정. 그래서 거기 종업원 같은 경우는 회사가 성과가 좋으니까 급여를 인상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자금상태가 불안하다. 재무상태도 그렇고 성과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의사결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회사의 재무적 정보를 필요로 하는 거죠. 자 주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거냐 팔을 거냐 아니면 이 회사의 주식에 출자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배당을 얼마를 달랠 거냐 배당이 얼마가 예상이 될 거냐 그런 것들이 이제 주주의 어떤 의사결정 문제들이고 채권자 같은 경우는 자 이 회사의 자금을 돈을 더 빌려줄 거냐 아니면 내가 빌려준 돈을 회수할 거냐 이런 어떤 의사결정 자 경영자도 마찬가지죠. 자 재무상태나 어떤 성과를 보고 내가 이 영업활동함에 있어서 자금을 더 조달해야 될지 아니면 자금을 빨리빨리 갚아나갈지 그런 어떤 의사결정 할 때는 그 경영자가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의 재무상태나 손익, 이 성과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것들 자 이제 그 이 정보용자들에 대해서 각각 그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예를 봤는데 결론은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어떤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한다. 그게 회계다. 그게 회계다. 자 그러면 22페이지 봐보세요. 자 네 번째 줄 위에서 네 번째 줄 결국 회계란 정보용자들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실체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식별, 측정 자 식별하고 측정하고 전달하는 이 과정이 그게 회계다. 그게 회계다. 자 이제 근데 회계인데 그 밑에 보면은 이제 회계를 좀 구분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 별로 중요치 않은데 그 밑에 표만 그냥 간단히 볼게요. 자 재무에게 일단은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자본변동, 현금으로 를 표시하고요. 외부 보고다. 관리에게는 그냥 경영자의 어떤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내부 보고예요. 자 보고 대상은 무수히 많은 외부정보용자 재무에게 관리에게는 그냥 내부 경영자가 대상이고요. 자 작성 근거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회계 원칙인데 그게 바로 기업회계 기준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관리에게는 그렇게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업회계 기준이나 이런 거에 따를 필요가 없고 관리에게는 경영자가 의사결정하기 위한 어떤 소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된다. 뭐 이렇게 그래서 경제이론이나 경영화, 통계학에 따라서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근거가 어떤 법률에 의한 게 아니에요. 강제성이 없다. 자 재무에게는 이제 핵심이 재무제표고 관리에게는 이제 경영자가 알아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만들면 되죠. 자 보고 시점은 보통 1년인데 재무에게는 분기, 반기 자 그래서 분기는 3개월 단위, 반기는 6개월 단위죠. 자 관리에게는 이제 수시로 필요할 때 작성하는 거고 법적 강제력은 재무에게가 있고요. 관리에게는 없다. 뭐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로 가서 자 일단은 이거는 이제 개관을 한번 해봤고 전반적인 시험에 대한 내용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 처음 봤던 것이 이 회계예요. 회계다. 회계란을 봤어요. 두 번째 자 이 재무 회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가 관리 회계죠. 원가 관리 회계에 비교를 봤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거 두 개예요. 그리고 사실 시험하고는 별로 이렇게 관련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음 두 번째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에 이 목적은 재무보고를 왜 하느냐 첫 번째 줄에 줄 쳐보세요. 현재 자 현재 투자자한테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는 잠재적 투자자 자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아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목적이에요. 재무보고의 목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자 재무보고의 목적 뭐예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결론은 자 정보수요 자 거기 이제 정보수요는 왜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 현재 투자자 또는 앞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돈 빌려주는 사람들이죠. 기타 채권자 우리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이용자들이 되고 그들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에 요구할 수 없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 대부분을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의존해야만 한다. 따라서 그들은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주요 이용자다. 즉 누구냐면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채권자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다. 출자자 이런 사람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직접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정보위용자들이 모두 다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라. 그러면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게 되면 정보위용자마다 목적하는 의사결정에 따라서 그 재무정보를 이용하는 거죠. 자 이제 그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반 목적 재무보고는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수의 공통되는 정보위용자들한테 이 만들어지는 이 재무보고 일반 목적이에요. 일반 목적. 이 특정인한테 그 제공되는 그 정보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 바로 위에 보면 주요 이용자 집단을 현재 및 잠재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자 이제 그렇게 좀 보시고 자 이거 재무보고의 목적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아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자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거기 보면은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라고 하는 거 경제적 자원가 자 경제적 자원가 자 이렇게 있으면 거기 그 이 경제적 자원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경제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이렇게 자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이제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청구권은 이 누구냐면 채권자의 청구권과 주로 주주의 청구권이다. 자 이건 뭐냐면 여기가 뭐냐면 자본을 조달하는 거예요. 자본 조달이다. 자본 조달 즉 채권자한테 그 다음에 주주로부터 돈을 받아다가 여기 이제 이 자본의 운영 이죠. 자본의 운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있으면은 자 채권자로부터 이제 빌려요. 빌린 돈 자 10억과 자 출자 받은 돈 출자 받은 돈 10억을 가지고 이거 이제 돈을 어떻게 빌려느냐 은행으로부터 빌리거나 주주로부터 빌리거나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운영했냐 자 건물을 샀나 봐요. 건물을 10억 주고 사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1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증권에 5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사는데 이 나머지 4억을 썼더라. 이렇게 자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돈은 이렇게 빌려다가 자 저렇게 사용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이것은 이제 출자 받은 돈이죠. 출자 받은 돈 이렇게 해서 이제 10억이다. 자 자본의 운영 자본 조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경제자원과 청구권 제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무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예요.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로 나가서 자 양가로 이번에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이다. 자 변동 자 변동은 자 이것이 이제 1월 1일이면은 자 이게 이 12월 30일이 되면 이제 다르게 변할 수 있죠. 그래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약에 8억이더라 이렇게 뭐 될 수도 있고 현금 뭐 2억이다. 이렇게 변할 수 있고요. 자 육아 증권이다. 라고 해서 이제 뭐 7억이다. 뭐 기계 이렇게 되어있고요. 뭐 3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이다. 각종 채권이다. 자 그래서 이제 뭐 5억이다.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죠. 자 빌린 돈이다. 자 빌린 돈도 은행에서 더 빌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12억이다. 뭐 이렇게 자 출자 받은 돈이다. 이것이 뭐 이렇게 10억이다. 이렇게 되어있으면은 자 벌어들인 단기 순이익이 뭐 있더라.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거. 그래서 뭐 3억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 변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이것에 대한 변동에 대한 내용 자 변동에 대한 내용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현금이 이렇게 그 변동했더라. 이제 고것에 대해서 자세히 써져 있는 것이 이 현금 이 흐름표예요. 현금 흐름표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단기 순이익에 대한 변동에 대한 그 내용은 바로 이 포괄 손익계산서예요. 포괄 자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 자본 전체에 대한 어떤 변동에 대한 것이 자본 변동표다. 자본 변동표 이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그렸는데 뭐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이것을 재무상태표라고 불러요. 자 재무상태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게 BS인데 우리 F, P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자 그게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이에요. 자 이런 현금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자본의 변동이라든지 이 이익의 변동이라든지 그것이 이제 다 나타내주는 이 이런 것들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써드렸는데 이걸 보고 우리 재무상태표다. 이렇게 저 이 재무제표다. 이렇게 보죠. 이거 자 재무제표 자 그래서 재무제표의 이 종류는 재무상태표, 현금으로 재무상태표, 자본변동표, 포괄손익계산서다. 그리고 이것은 다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별도로 이렇게 써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주석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 재무제표는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제 그것도 하나 좀 챙겨 놓으시고 자 아무튼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에 대한 정보와 그것에 대한 변동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생주의회계가 반영된 재무성과에 대한 내용들 자 발생주의회계는 거기에 이제 간단하게 나오는데 돈을 받거나 돈을 지급하는 것이 그 기간에 이 수입과 비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는 아 그것을 이 발생시킨 즉 원초적인 원인이 언제 발생했느냐 그 원인이 발생한 시점에 가서 수입비용을 잡자 그래서 이제 그게 발생주의인데 자 여기 보면 이 내용들이 다 그 발생주의에 의해서 작성되는 거예요. 발생주의에 의해서 작성되는 거죠. 발생주의에 의해서 작성되는 거예요. 자 발생주의에 의해서 이거 발생주의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거다. 자 그런데 현금으로 표현은 발생주의가 아니고 이것은 현금주의에 따라서 작성이 되더라.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재무제표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작성되는데 예외로 현금으로 표현은 현금주의에서 작성된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자세한 내용들 발생주의가 뭐고 현금주의가 뭐고 뒤에 가서 해당 파트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네 번째 과거 현금으로 표현이 반영된 재무성과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현금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는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자 재무성과 우리 그 이 재무성과라고 하는 것이 이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어떤 성과 부분이죠. 그거 이외에 어떤 변동에 대한 것 그래서 요거 이외에 다른 변동은 자본 변동표에서 이제 표시를 해주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재무보고의 목적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무정보가 이 제공하는 정보 제공하는 재무보고가 제공하는 정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여기 그 이 이게 경제적 자원이고 이게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이게 자산이고 이게 부채고 이게 자본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재무상태라고 하는 거다. 재무상태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변동 나타날 때 이 현금으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과예요. 우리 수익과 비용 이런 것이 변동이죠. 자본 변동 재무상태의 어떤 변동을 나타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제공하는 정보죠. 요약하자면 이렇다 이거예요. 요약하면 네. 이렇게 자 재무상태 현금으로 성과 재무상태의 변동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재무상태의 변동에 이 현금으로 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좀 봐주세요. 이거 이렇게 그래서 재무상태의 변동에 현금으로 그 다음에 자본변동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재무상태와 성과와 재무상태의 변동을 제공한다. 재무상태의 변동에는 현금으로 자본 변동 이런 것이 있더라.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위기기준으로 가보면 자 국제위기기준의 필요성이다. 이건 이제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섯번째인데 자 우리 IFRS IFRS가 국제위기기준이에요. 우리 한국이 채택한 국제위기기준의 필요성이다. 이렇게 필요성인데 제가 이렇게 써드린 이유는 이거는 서브노트로 좀 이렇게 만드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곳에 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옆에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그 정리를 해나가시냐면 이렇게 만들고 이 서브노트로 할 때 이거 해결안에서 뭔가 생각이 나야 된다 이거예요. 생각이 나야 된다. 자 그런 식으로 서브노트를 만드시라. 내용을 죄다 적으면 그건 서브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큰 주제를 서브노트에 쓰고 그곳에 대한 내용을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제 간략한 키워드 같은 걸 적어놓고 이제 그런 거 자 필요성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글로벌화되면서 국제 국가 간에 어떤 이 비교 이 가능성 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어떤 신뢰성이죠. 신뢰성 제거 차원에서 IFRS가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기업회 기준하고 그 다음에 저 일본의 기업회 기준하고 미국의 기업회 기준하고 이렇게 있을 때 이 저 재무상태표를 비교해도 그것이 비교 의미가 뭐가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기준들이 다 틀린데 그래서 이거를 공통된 어떤 기준서에 의해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물론 아직 일본은 도입 안 했지만 그렇게 IFRS로 해서 이 기준서에 따라서 도입을 하게 되면 국가 간의 비교가 가능해진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각 국가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기준서 가지고 만들게 되면 외국에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못 믿겠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쓰여져 있는 국적의 기준 가지고 만약에 만들었다면 신뢰할 수 있다. 이거죠. 신뢰성 재고다. 이렇게 자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또 뭐가 있냐면 어떤 비용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대두가 되죠. 우리나라 독자적인 기준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외국 투자자들이 못 알아보니까 그걸 국적의 기준으로 다시 만들어요. 또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어떤 외국에서의 어떤 우리나라 재무상태라든지 이거 볼 때 국적의 기준으로 또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이중으로 비용 들어가죠. 비용 절감 처음부터 국적의 기준으로 만들자.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이 투자자본이 아주 활성화된다. 이거죠. 우리나라 기업의 기준이 국제의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면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편하다. 이거죠. 편하다. 믿을 수 있다. 그래서 투자자금이 활발하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 이거죠. 자본시장의 활성화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죠. 국가관 비가능성을 제거하고 신뢰성을 제거하고 비용 절감 그리고 자본시장의 활성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필요성은 그렇게 됐고요. 이제 26페이지가 보면 국제기준의 특징이다. 이것에 특징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국제기준의 특징 이렇게 자 거기 26페이지에 보면 1번서부터 4번까지 나와있는데 거기 내용들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것은 27페이지에 있는 표예요. 그 표에 있는 내용들이 거기 문장으로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IFRS는 원칙중심회계다. 원칙 원칙이에요. 원칙중심 회계 그래서 원칙을 딱 정해놔요. 그리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 보고 이렇게 재량을 부여놨어요. 재량 재량을 부여놨다. 이렇게 뭐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기업회계기준서가 120개 넘는 나라가 자 120개 넘는 나라가 IFRS를 적용하는데 중요한 건 그 많은 나라들이 공통으로 이 기준서를 적용하려면 적용하려면 어떤 나라는 별로 적용하고 싶지 않은 나라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적용하고 싶은 나라도 있고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러면 원칙만 정해놓고 그거를 재량을 부여해서 그 기업에 그 나라에 맞게 재량을 부여했어요. 원칙은 벗어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적인 선택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실무자들이 이것이 어렵다. 실무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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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들이 애매하다. 애매하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원칙만 정해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래요. 오히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기업회의 기준을 위배한 거다. 이렇게 하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죠. 판단할 필요가 없고 그냥 기업회의 기준에서 하란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IFRS는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공통으로 쓰다 보니까 꼭 우리나라에 맞게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세할 수가 없어요. 자세하면 어떤 나라는 그걸 적용할 수 없는 나라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공통으로 적용하려면 이렇게 큰 제모 위주로 정해놓고 세세한 것들은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래서 실무자들이 적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일반기업회의 기준은 규칙 중심이란 말이에요. 규칙 중심 규칙 중심은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위배된 거다. 이거죠. 그렇게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IFRS는 연결재무제표가 기본재무제표예요. 자 IFRS는 기본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해야 돼요. 개별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게 아니고 개별재무제표 공시 의무는 없다.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해라. 그래서 A라고 하는 별도 B 법적으로는 별도 법인이에요. 그런데 A가 B의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A는 B의 어떤 의사결정이든 간에 A가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70% 가지고 있으면 100%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모든 의사결정에서 모든 이 사람들 A 기업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 재무제표 A하고 B를 A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와 그 다음에 자본과 자 이것을 B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자 그 다음에 아 부채와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합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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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자 자산이다. 라고 해서 만약에 이게 100이고요. 이게 그 50이다. 그러면 이제 합쳐가지고 150이다. 이렇게 A하고 B를 합쳐서 작성한다. 이거죠. 자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30이다. 70이다. 그러면 둘을 주시면 이게 20이다. 이렇게 그래서 합친다. 이거죠. 합친다. 합친다. 그래서 이제 자본은 70이고요. 여기 자본은 30이죠. 그래서 여기 자본은 이렇게 100이다. 이런 식으로 합쳐서 만든 재무제표. 이게 우리 일반기업의 기준은 개별 재무제표가 원칙이다. 그래서 A, B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70%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재무제표는 이것이 기본 재무제표다. 이거를 공시한다. 그리고 나서 연결 재무제표를 이후에 추가 공시한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개별 재무제표가 기본 재무제표다. 여기는 IFRS는 연결 재무제표가 기본 재무제표다. 이렇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 회계를 확대한다. IFRS는 공정가치 회계를 확대한다. 이런 얘기인데 공정가치 IFRS는 이 공정가치를 확대해요. 그래서 이 IFRS 공정가치를 확대하는데 우리가 뒤에서 다 배울 건데 유형 무형 자산에서 재평가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부동산이죠. 여기서 공정가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금융 상품에서 공정가치법 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정가치법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확대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일반기업의 기준은 일반기업의 기준은 공정가치가 제한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데 유형 자산만 재평가 모형이 규정되어 있어요. 재평가 모형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유가증권들 있죠. 유가증권들이 증권거래소에서 공정가치가 확인이 되니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장이 있다 보니까 공정가치를 적용하더라. 그래서 여기가 더 많이 공정가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공시항목의 확대 상대적으로 적은 공시항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연한 얘기예요. IFRS는 이게 원칙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두루뭉실 원칙 그러다 보니까 그 세세한 어떤 자세한 내용을 본문에다 적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본문은 가급적이면 간단 명료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 문화 경제 사회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환경이 다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주석에다가 설명을 달아야죠. 왜냐하면 공통된 기준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공통된 기준은 너무 포괄적이고 이게 대블루 수준에서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마다 문화가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내용들을 주석에다가 쭉 설명을 달아라. 그래서 주석을 강조하고 있죠. 일반교표의지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IFRS는 여러 나라가 협업을 통해서 만들지만 일반교표의지는 독자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 27페이지 보면 도입 및 적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박스에 있는 것만 참조만 하시고요. 2009년도에 조기 적용을 허용했는데 2011년부터 의무화됐고 비상장법인은 일반교표의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IFRS를 적용하고 싶으면 선택해서 적용해라. 그런 내용들 다음 장 넘어가서 28페이지 보면 한국체대국제위기준은 상장법인이나 자발적으로 채택한 비상장법인이 적용하는 거고요. 일반기업회기준은 비상장법인이에요. 기준서와 기준해석서가 있더라. 해석서에 우리 결론도출 근거 실무지침원 기준서와 기준서 해석서에 결론도출 근거나 실무지침원 기준서로 구성되지 않고요. 밑에 보면 국제회계기준이 만들어졌다가 그 이후에 거기에 IAS 우리 국제회계기준 그러다 IFRS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 이후에 발표된 1101호부터 1999번까지 해가지고 국제회계기준서고요. 그 옆에 보면 해석서는 2000번대로 이루어져 있죠. 기준서가 1000번대로 돼 있고 거기 뒤에 나오는 우리 재정과 도입 그 과정은 참조 참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그 3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4페이지 자 거기 그 문제 한번 봐보세요. 1번 1번인데 결국은 지금까지 본 내용 요건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것이 자 그 다음에 요걸로 간다. 세계면 요걸로 간다. 자 거기 1번 보면 재무외계와 관리회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재무외계는 기업 외부 정보용자를 위한 거고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 맞죠? 2번 재무외계는 재무제표라는 양식으로 보고되지만 관리회계는 일정한 양식이 없고요. 재무외계는 일반전환위원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되죠. 관리회계는 여러가지 경제경영 통계 등 다양한 정보 활용해요. 네 번째 재무외계와 관리회계 모두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건 아니죠. 관리회계는 강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4번이 답이고 2번 다음 중 국제위기준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즉 2번이 중요한 문제다. 국제위기준은 원칙중심 2번 국제위기준은 연결재무제표가 기본재무제표예요. 2번이 틀렸어요. 3번 국제위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역사적 원가에 기초한 측정보다는 공정가치를 대법 쓰고 있다. 각국의 협업을 통해서 맞죠. 2번이 답이고 3번 다음 중 한국채택 국제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의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신뢰성이 향상되고요. 자금 조달 활성화되어서 그리고 원가가 절감될 수도 있다. 자 두번째 한국채택 국제위기준은 회계 처리에 대하여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전문가적 판단을 중시하는 접근법을 따르고 있다. 맞아요. 구체적인 회계 처리를 규정한 게 아니라 어떤 전문가 판단을 중시하는 접근법을 따르고 있어요. 세번째 한국채택 국제위기준의 연결 범위에는 우리 외감 대상만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외감 대상 회사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거 말고도 다른 어떤 펀드라든지 이런 다른 것들도 다 포함해요. 그래서 이제 외감 대상 회사만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자 네번째 한국채택 국제위기준은 국제위기준위원회에서 공표한 국제위기준을 기초로 한국계기준위에서 제정하죠. 금융위원회 보고 후 공표된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거기 4번에 나오는 것은 관련 법률은 외간법이에요. 외간법. 외간법에 의해서 거기 금융위원회에서 우리 제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민간단체인 한국회계기준원으로 위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게 되면 금융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공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좀 쉬었다가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